오늘은 하나님을 좋아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나님을 좋아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공포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동맹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 그게 2사에서 7장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홀로 되는 겁니다 왕따 되는 거 고립되는 거 얼마나 그것을 힘들어하는지 감옥에서도 최고의 형벌이 독방이라고 합니다 독방은 일주일 이상 못 견딘대요 다 항복을 한답니다 살려달라고 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혼자 있는 거 힘들어합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이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월급 때문에 이직하느냐 그런 게 크지 않더라고요 제일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계에서의 갈등 또 다른 말로 하면 왕따 당하는 모습들 자기 혼자 고립되는 모습들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하스 왕이 딱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혼자 고립되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 나 혼자 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마귀는 항상 고도의 심리전을 펴니다 두려움과 공포 위에 이간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다부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반란을 느껴서 왕위를 노린다 이런 식의 소문을 막 퍼뜨렸습니다 두려움도 있는데 내분도 일어나는 이간책 때문에 흔들리는 그래서 마음이 온통 흔들리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말씀들이지만 마귀의 공격의 대상은 어디냐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도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덩치가 큽니다 몸무게가 110kg가 넘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모양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흠보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약해요 약해도 너무 약해요 지나가는 말투 한마디 툭 던진 말 한마디 상처를 입어가지고 완전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것이 뭔지를 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에 상처 있고 한마디 말에 넉다운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3주째 잠수 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끝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어쩌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헌신을 위해서 불렀다며 맨날 쓰는 말이 사명 헌신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 듣고 상처 입어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약해도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듣는 말 중에 99.9%는 다 패스해버려야 될 말이라고 우리가 말 듣는 것은 콩나물 기르듯이 들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콩나물 물 불 때 보십시오 거의 모든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습기 정도 남지요 그러나 그 습기 갖고 콩나물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콩나물에 콩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담궈두면 물이 많으면 자랄 것 같지요? 콩이 썩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듣는 말 99.9%는 다 패스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몇 가지 가치 있는 말 그거 붙들어야 되고 남아있는 몇 가지 하나님 말씀 그거 붙들어도 성장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들었던 모든 말 다 품고 있었으면 썩을 인생 대표적인 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직업이 노예 아닙니까? 인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평상시 그가 듣던 말 거의 99%가 욕소리고 저주였습니다 그걸 마음에 품었으면 정신병 걸리죠 그러나 그 모든 말씀 다 패스해버리고 요셉이 붙들었던 것은 꿈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고 약속 붙들었습니다 저주의 말 붙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건강하잖아요 영이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잖아요 대표적인 거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형들이 만나서 부들부들 떠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 그 괴인이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꿈에 의해서 여기 온 거다 그리고 나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당신들 전체를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생명이다 자부심이 있잖아요 이런 약속과 꿈 붙들고 있는데 썩을 리가 없죠 건강한 마음 굳건한 마음 붙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어떤 마귀에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다 패스시켜버리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마음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 지켜야 됩니다 마음 마음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지킬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킬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 빼앗기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공격당한다고 하면 우리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사에서 7장 9절 보니까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뒤집어 얘기하면 굳게 믿어야만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아하스 왕에게 2사에서 제가 두 번째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들 소알리아스 데리고 갔죠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끝까지 견디며 승리한다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위로했는데도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냅니다 두 번째 보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흔들리면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징조라도 구해라 내가 징조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무슨 징조예요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면 내가 징조 보여줄게 사인을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사인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는데 내가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죠 출애국기 4장 1절부터 7절 같이 내용을 보니까 네가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집어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뱀이 됐죠 징조죠 이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뱀꼬리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게 징조죠 이래도 못 믿겠니 그래도 못 믿으니까 한 번 더 했죠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이렇게 넣었더니 다시 빼니까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문눈병이 생겼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이야 다시 집어 던지라 그랬죠 다시 뺐더니 본래의 살이 돌아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보여줬습니까 믿으라고 출애국기 4장 5절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걸 보여줬어요 믿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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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조 가지고 믿으라고 지금 아하스가 하도 흔들리니까 그에게 믿으라고 징조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징조 징조를 구하라 구하게 말하면 내가 그대로 보여줄게 그런데 아하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징조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런데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겉으로 보면 되게 믿음 좋아 보이죠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믿어야죠 그렇게 보이죠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러니까 외교적인 언어 그래요 말로는 참 나이스합니다 이거는 뭐 신앙적인 언어 이거는 신앙적으로 위장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무례하지 않습니다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신앙 하나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교양은 있는데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저돌성이 있어야 되고 원색적이고 좀 이렇게 거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모두가 은혜지요 하나님 뜻이지요 이러면서 하나도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열한기 하에 보면 이런 아하스가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래놓고 뒤로 돌아와서 성전에 있는 물건 다 팔아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뇌물 갖다 바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은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오히려 강대국인 아수르의 비위에 맞히면 우리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거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말로는 신앙적인 표현을 해요 속지 마십시오 신앙적인 말로 위장하는 거 속아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맨날 그래 목사한테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기도하지 나한테 왜 자꾸 기도해 달라요 그럼 자기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기도 안 하고 기도해 주세요 죽어라 목사가 기도하는데 본인은 나중에 보니까 온갖 인간적인 시도 다 해버렸어요 뭐예요 도대체 자기가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 중보기도의 의미가 있는 거지 기도해 주세요 말로만 그려놓고 실제적으로는 기도의 삶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 의지해야 내가 살 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 좋아 보이죠 그런데 새벽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도대체 뭘 의지하자는 거예요 맨날 아침 잠만 자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죠 잠을 의지하는 거죠 꿈속으로 헤매는 거죠 그거 엉터리 아닙니까 밤낮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 돼요 인생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건 쓰임 받는 인생이래요 말은 잘해요 말은 그러나 성교 가자 그러면 안 가요 모든 여건이 다 되는데 안 가요 나중에 때가 되면 여건이 되면 놀고 있는데 그보다 좋은 여건이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접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접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3절 이사회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네가 하는 일이 사람도 괴롭히는 일이지만 하나님 괴롭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러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러면 버려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시고 극률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고 징조를 알려주셔요 그게 인마누엘이에요 오늘 14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왜 유명합니까 예수님의 동정령 탄생에 관한 구의학 예언으로 유명하잖아요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여기 14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히브려로 캔이거든요 이 캔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구하라 나 징조 안 구할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인마누엘의 징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이 인마누엘이라는 것 인마누엘 그 인마누엘 때문에 넌 살 거라는 것 인마누엘에 붙들라는 것 인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마누엘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마누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죄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예요 죄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은 원수예요 죄와 하나님은 동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사에서 59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죠 여러분 죄 지어보시죠 죄 가운데 거해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임만을 드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죄 문제는 해결된 사람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와 하나님은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죄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성도 계십니까? 죄 때문에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죄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능력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마은웰 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끝장날버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진짜 무서운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 가운데 한번 거여봐요 무섭습니다 그 사람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구원 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그게 썩다 죽을 인생들이에요 죄는 다시는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더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돌릴 정도로 용납할 수 없는 게 죄입니다 자기도 알아요 절망인 거 이렇게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신약에 와서 뭐였어요?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다 그래서 인만우의 뭔지 아십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만우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주신다는 메스터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죠 창세기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건 전능하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켜주신다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신다 그게 얘기 아니에요? 또 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승리죠 승리 곤략과 싸우던 다윗에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불레색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해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100% 승리하는 거죠 왜? 전능하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동의어가 뭡니까? 승리예요 승리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번창과 풍성한 열매를 뜻하는 것과 똑 동의어였습니다 11개와 18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왜요? 전능하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스터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만 구한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십시오 이건 보호도 되고요 승리도 되고요 번창도 되고요 치유도 되고 이것은 우리의 죄사함도 되고 모든 축복 성교에서 말하는 모든 축복을 다 뭐라는 한 가지 메스터키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루키 강의할 때 들었죠? 보아스와 루시 서로 인사 나눌 때 했던 얘기 뭐라고 인사했어요?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God bless you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God be with you 인사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의 인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라고요 이건 메시아 예언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았더니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아기가 자란 아기잖아요 철들기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나는 죄에 뭐라고도 했어요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기 보세요 엉긴 적과 꿀 엉긴 적이 뭐예요? 버터 같은 거겠죠 꿀 꿀 같은 거 먹으려면 나이가 몇 살쯤 돼야 돼요? 한 5살에서 한 10살들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안다 사리를 분별할 나이가 될 때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살 정도 되면 웬만큼 사리 분별하겠죠 10년이 되기 이전에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두 왕은 망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진짜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진짜 그랬죠 아람의 왕 르시는요 마지막 아람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그를 죽여버렸어요 11개 16장 9절 보니까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라잡아 길을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라 왕 르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백아는 아하스 왕 12년에 죽어요 11개와 17장 1절 보니까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그러니까 이 백아를 죽여버리고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 강력하다는 북이스라엘 강력하다는 아람 십 년 안에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굉장히 보이는 그 연합 세력도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이상하게 커 보이죠 나는 도저히 갈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설 길이 없습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상하지 어려움의 때를 허용하십니다 이상해 유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취업이 잘 안 돼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때의 진정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약속 주시잖아요 이 사회가 첫 번째 아들 데려가죠 서할리아 숲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끝까지 가진 자는 승리한다 그래도 흔들리니까 뭐라 그래 임만우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뭘 걱정하느냐 삶의 문제가 커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만우엘이 있다 승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난관이 있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임만우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승리해야죠 이번에 특이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우리 네팔 성교를 떠나게 되는데 성교가기 전에는 문제가 잘 풀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교 때는 특이하게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본인은 마음 가운데 성교를 떠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저 사람 좀 말려주세요 이번에 가면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위기고 환경적으로도 위기고 이번에 가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해할 만해요 리즈넘을 해요 이해할 만하다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는 이 형제나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기회다 기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때 주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고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때 내 믿음이 크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싸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싸움을 원천적으로 봉사하려고 그래요? 다니엘의 제 친구가 풀불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걸어나오는 기적을 맛본 거지 들어도 안 가면 어떻게 기적을 맛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환경적인 어려움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네 생각이 어떠냐 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으면 이때 한번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한번 믿음의 싸움을 벌여봐라 그런데 본인이 아멘해요 그럼 싸워야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죠 아마 이 난관과 어려움을 겪어난 다음에 크나큰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아직 재정적인 위기라고 그러는데 돈 100만 원 있고 없고가 재정적인 상황에 큰 문제가 돼요? 100만 원 있어서 성공하고 없어서 실패하나요? 일주일 동안 더 있어가지고 성공하고 없으면 실패하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승부 걸어볼 만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 있지만 하나 붙들면 됩니다 인마 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인마 누엘의 축복이 있으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흔들흔들하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흔들리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인마 누엘 믿으라 인마 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뭘 걱정하냐 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인마 누엘 대신 하나님의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추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마 누엘이 내게 힘이 되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맞죠?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마 누엘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마 누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거였어요 저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데 특별히 큰 아이 큰 딸을 키울 때인데 다섯 살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혼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할 때 혼자 준비하잖아요 책 보고 이렇게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루는 문을 열고 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옆에 있어도 되냐예요 딸이 옆에 있어도 되냐고 묻는데 안 된다고 하면 너무 매장한 아빠잖아요 있어도 된다고 그랬더니 거기 앉아서 여기서 책 봐도 되냐예요 그래서 책 보라고 같이 볼 거니까 그래서 책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경 쓰이잖아요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누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무리 딸이지만 아무리 다섯 살짜리이지만 힐끓는 게 쳐다봐서 제가 좀 지막히게 했더니 너 이거 왜 왔니? 그랬어요 왜 왔니? 그랬더니 책 보려고 왔대요 딴 데 가서 봐도 되는데 왜 여기서 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옆에서 책 보는 게 좋아서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확 녹이더라고요 너무 멋진 표현이었어요 아빠 옆에서 책 보는 게 좋아서래요 옆에서 책 보면 안 되겠네요 왜 안 되겠다고 그랬어요 좋다고 있으라고 제가 설교 준비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한 시간 넘게 신경을 못 썼어요 저 혼자 집중하다가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엎어져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유가 뭐예요? 걔는 완전히 아빠의 임재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듯이 아빠의 임재를 즐기고 있어요 아빠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책 보다가 엎어져 자는 모습 나는 아빠 옆에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이 아빠 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때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기쁨이 또 있을까 할 정도의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기쁨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죠 하나님도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뭘 달라고 나가죠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가 받아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 중에 더 큰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 머무를 때 기뻐하는 것 그걸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많은 순간 뭐라고 그래요 팜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가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무드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어요 그거 어떻게 알죠 우리가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 나오는 얘기죠 시편 84편 10절을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 대해 첫 날보다 나은 즉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 궁전에서 하루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 첫 날보다 훨씬 좋아요 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잖아요 시편 23편이 그렇게 위대한 구절이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시편 23편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모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쭉까지 열 가지 나열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대요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 자체가 나머지 모든 것들 계산할 것도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좋대요 아빠가 좋대요 이유가 뭐냐 등록금으로 대주시고 옷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차도 사줘서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아빠야 그러면 좋긴 좋겠지만 교활해 보이죠 그러면 안 주면 아빠 아니냐 안 주면 아저씨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신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 자체로 아버지라는 사실 자체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지 않겠어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지 않겠어요 그걸 배워야 된다 그거를 우리 많은 신앙인들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 배우죠 머무르는 거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뭘 달래요 그래서 주면 받으면 금방 없어져버려요 딴 데로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얘는 뭘 요구한 거 주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냥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면 좀 늦게 줄 때가 있죠 왜 늦게 줘요 조금이라도 옆에 있게 만들고 싶어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응답을 안 해 주실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주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지지 끌면서 나중에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좀 오래 머물러 있죠 여러분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기도 응답을 탁 했더니 일주일 만에 새벽기도 나오고 그다음만 안 나오잖아요 내년에 봐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응답이 없으면 어떤 때는 한 달도 하고 두 달도 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그만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진짜 능력 있는 인생은 뭐예요 응답이 있더라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든 형제 자매들 요즘에 결혼을 안 합니다 이상해요 형제들도 서른다섯 넘었는데 결혼을 할까 말까 막 이러고 자매들도 서른 정도 됐으면 옛날에는 다 놓쳐놔라 그랬는데 이제는 결혼할 생각들도 안 해요 서른 살인데도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형제들도 너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랑이 뭐냐 그 자매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풍성한 걸 채워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돈도 많이 벌여가지고 집도 사야 되고 자매들이 맨날 원하잖아요 가방 사주기도 원하고 가방 사줘야 되고 가방 사주면 또 가만히 있나요 또 목걸이도 사달라고 그러고 목걸이 사주면 또 가만히 있나요 세트로 사달라고 그러고 자꾸만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형제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결혼할 자격이 없어 나는 어떤 자매를 만족시켜줄 수 없어 그래서 결혼 포기하고 자매들도 만족시켜줄 수 없을 것 같으면 내 돈 주고 사고 말지 그러면서 혼자 가방 들고 외로워하고 또 눈물을 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보니까 전부 다 사랑이라는 정의를 잘못 내린 거예요 사랑을 누구에게 뭘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정경상의 의미에서 사랑의 정의는 뭔지 알아요 그와 함께 옆에 머물러준다는 거예요 머무르 이거 God is with us하고 똑같아요 그 옆에 머물러준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하고 그 사람도 부족하지만 난 그 사람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 그럼 사랑이에요 그럼 결혼해도 된다고요 뭐 모자르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항상 같이 있으면 되는 건데요 같이 있을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영혼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을 배우십시오 사랑 그게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난 당신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충성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조건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랑이고 그게 충성이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거 할 수 있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돼버렸어요 옆에 머무르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믿어도 진짜 거지같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런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 장소에 나와서 떳떳하게 주님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앞자리에 앉거나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들을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는 나오지도 않아요 구석에 차박혀서 인터넷에 뒤져서 막 클릭해서 엿보기 훔쳐보기 관음증 이러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이트 같은 데는 로그인하고 들어가는 거 로그인도 안 하려고 해요 로그인 지우는 방법 찾기 이런 걸 맨날 찾고 숨어서 진짜 믿어도 거지같이 믿어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이 뭔데요?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함께 그와 함께 한다는 거 떳떳하게 나가서 함께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떠나지 않아서 주님 옆에 있겠다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 제자 훈련은 뭐세요? 말씀만 들었다가 예수님 제자 되는 거예요? 사도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 중에서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의 조건이에요 함께 있어야 된다고 그거 할 줄 알아야죠 그걸 그 부분에서 전부 다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분론에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은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그런 말 되게 좋아하죠 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게 하옵소서 이게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죠? 이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2단 가운데 가연설 도켓티즘 이런 거 믿던 사람은 이런 주장 많이 했다고 잘 보세요 아하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죠 누굴 통해서? 이사야 선의자를 통해서 여우수아가 하나님 믿고 충성했습니다 그냥 충성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종인 모세를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한 거죠 사람을 통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 없이 무슨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충성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종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의 사역사들과 함께 헌신하고 그들과 함께 교전하는 게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고린덕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죠 분쟁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막 4분을 해서 분쟁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재미있는 게 뭐냐 분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세웠던 바울파 바울파가 있었고 새롭게 와가지고 설교 잘했던 젊은 목회자 따라가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개바파가 있어요 개바가 아마 와가지고 부흥에 있는가 보죠 부흥에 했더니 사실 시몬베드로는 참 설교가 쉬웠을 것 같아요 설교 준비 필요도 없어 그냥 옛날에 예수님께 있었던 일을 간직만 해도 얼마든지 은혜 받아요 갈리리 호숫가리를 걸었을 때 이러면 다 은혜 받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줄 때 느낌이 이상했어 그런 얘기만 해도 막 솔깃솔깃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교회 개바파가 생겼다 개바파 그런데 이런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개바파는요 조금만 설득하면 금방 하나 돼버려요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토파 자기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대 그리스토파에 직접 속했대 이런 사람들은요 말로는 그리스토파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고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르세인들이에요 바르세인이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뭐예요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거 그리스토파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홀로 뛰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죠 우리는 뭐 사람은 다 무시해버리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서에 사역자가 있습니다 설교할 기회가 와요 그러면 그 설교자가 설교하면 부서에 있는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설교 듣는 거 그게 왜 나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찡그리면서 그러죠 아무나 누가 설교하든가 은혜 받아야지 뭐 자기 부서 사역자가 설교한다고 더 나오면 되나 뭐 이러고 찡그리는 분들 못된 권사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벌써 인상 보이죠 인상 찌푸리면서 막 고런 소리하는 사람들 악한 겁니다 그거 당연하죠 자기 사역자 자기가 성기고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역자가 설교한다고 하면 열심히 나와서 같이 들어주고 같이 은혜 받는 게 왜 나빠요 그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사랑하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어디서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어요 이상한 어떤 공허한 신비주의와 이상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요 자기 혼자 깨끗한 척하고 자기 혼자 거룩한 척하고 아까 그리스토프하고 똑같은 멘탈리티라는 거예요 아니죠 신앙이 뭐예요 나는 그가 너무 좋아서 그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와 함께 동행하길 원해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앨리스턴 맥그라스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죠 CS 루이스의 제자쯤 되는 분인데 이분이 전이라는 책을 썼다 전이 번역되기에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앙의 동행자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행에서 제일 좋은 조건이 뭐예요 동행자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 동행 그래서 역사상에 나오는 많은 저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내 신앙 여장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를 만났다 그래서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른다 내 신앙 여장 가운데 마르틴 루터를 만났다 그로 인해서 내가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었다 내 신앙의 동행 가운데 저한 반영이 있었다 내 난감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세임을 얻었다 디트리트 보네포를 만났다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내 대개가 좁아졌을 때 새로운 십자가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런 많은 자기 여행의 동행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리스턴 맥그라스 같은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디트리트 보네포 책이라고 하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사서 읽어봤대요 이유가 뭐예요 동행자니까 그를 사랑하니까 그와 함께 머무르기 원하잖아요 동시대 사람은 아니니까 책이라도 머무르기 원하잖아요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왜 보네포를 생각하냐고 왜 번연을 생각하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거는 허황된 얘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란 거짓말 여러분 다시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디 성교를 가야 되는데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이번 성교회에 간대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서 같이 가길 원합니다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게 귀한 거라고 해요 그걸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그와 함께하는 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와 함께 머물길 원하는 거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항상 그와 함께 머무는 것에 인생을 걸 줄 아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인마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인마음의 징조를 주셨어요 인마음은 뭐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인마음의 축복이 임하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보호가 되고 내게 승기가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동시에 내가 그와 함께하는 것이 그에겐 영광과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길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 옆에 머무르는 딸 그게 아빠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죠 우리도 머무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형대기를 추구합니다 그게 인마음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인마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연약할 때 세임을 얻고 인마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받고 세워지고 또 하나 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의 길을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 강구하겠습니다 인마음을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와 성도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는 인마음을 내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인마음을의 축복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